눈산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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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남구청 아깝다 딸내미는 뭐하나? 방해했나? 그럼 당신이 내려와. 앞으로 내려와. 밥 먹고 오면서 포장해오게, 국밥으로 먹고. 바로 앞에 여기 갈때 있어.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. 내려와. 앞에 그냥 밥집. 맛있는 밥집 있어서. 앞에 있어. 맛있는 집 있어. 있다니까. 내려와. 잠깐 내려와. 그냥 모자쓰고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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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통장님 어 어떻게 알았어 어 그렇지 어 거기 옆에 고기 니트를 줘 아 저장 아이고 항상 듣는 얘기라 아니 그 어제 오셨던 분들이 매장에 계셔 그쪽에 계신 분들인가 봐 그쪽에 응 어 알려줘야지 나한테 눈치 딱 줘야지 딱 응 아 나한테 그냥 공을 나한테 던졌고 응 그렇구나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맨 처음에 저기가 낫도로 올 때도 처음에 내가 그랬지 너 사람은 좋은데 그 뭐지 그거 나한테 신천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라 그랬거든 어 언니 그거는 안할게요 그랬어 근데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렇게 할까봐 아 혹시라도 그렇게 할까봐 아 나는 유튜브에 대해서 아 우리 저기 우리 믿음사장님도 그냥 어 그냥 그거하고 친하구나 그쪽하고 종교적으로 아니 아니 종교적으로 그쪽인가 아 그렇구나 그냥 아 거기 아 아 아 아 아 그렇구만 알았어 언제 아 아 알았어요 저기 어 니틀조 니틀조 1층에 아 나와계시구나 이제 밥먹으러 가려고 어 아니 없어 통화했더니 니틀조가 어 내가 했더니 함부로 그 그 남자한테는 알려주다는데 여자한테는 알려주시고 하하 근데 신천지 얘기하더라고 어 나는 막 신천지에 가서 마이크 잡고 있는거 아니야? 거기 홍문동 가서 하하하하 그래 나는 이제 신천지 어 어 어 어 아이고 잘했어 어 어 그니까 거기다 실적에다 올려놓는거 아냐? 한마리 전도했다고 어 갈막기 어 그니까 갈막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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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이 맨뉴얼 하늘 그 상품판매하는 가 자동차판매든 보험판매든 경찰서 가도 경찰 형사들이 커피한잔 먹고 일단 시작해 이제 담배한잔 피자고 이제 딱 풀잖아 썰을 이제 하도 내가 많이 다녀봐서 알잖아요